이 영상은 지금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오오오오.. 나이스! 죽! Kre-Lar… 알았다. 셀카로 쓸 때 이렇게ουμε. blahblah An-bobblah 열러가야 배우던 과외 한 팀을 맞는 것은 새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레오도 조금 더 신경써서 우리 가두에 비해서 우리 스포츠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현장에서 많이 치료를 하다 보니까 초음파가 필요한데 초음파가 너무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바일 초음파, 휴대용 초음파인데 이게 다입니다. 현대의 운명이 이기죠. 이걸 가지고 아파하는 선수의 어깨를 봐줄까 합니다. 그래도 어깨 많이 아파서 총수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주장이 윤봉호 선수의 어깨를 내려볼게요. 불리지 마세요? 네. 여기 있어야 돼서. 아, 베이블을 안으로 가고. 이제는 갓 짠다. 역시 국정생 좀 발차하는 것인데 그냥 가도 안 돼서. 그럼 깨끗이 있어. 아, 맛있어. 점프치에 대해서는 점프치에 대한 상태를 못ร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는 점프치에 대한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놓고, 지금 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 아마도... 추모지 지가간 것 같아 추모지가 지가간 것 같다 추모지 지가간 것 같다 정렬지 안패죠 어깨 아프구나 어깨 아프구나 힘들게 해줄까 추모지 우리가 초대한 선물로 다 사줄 테니 마음넣고 응대하시고 안없게 만들어줄테니 또 뒤는 우리한테 맡기고 마음과 풍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연, 정신! 자연, 정신!